안녕하세요 AMG입니다 이번 차량은 BMW 5GT 차량이고요 작업은 10.25인치 안드로이드 오리논과 그리고 아이나비 Z1 아니지 Z5000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앰비언트 장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작업이 끝났고요 자 앰비언트 지금 라이트 이제 풋등 4개랑 문 4개 그리고 프론트 이렇게 들린거고 지금 낮입니다 지금 시각적으로 나오는 느끼는 보다 사진이 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게 지금 더 멋있거든요 불빛도 참 화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2채널 장착한 거고요 보조배터리는 트렁크로 가있고 안드로이드 오리논 고객님께서는 유심칩을 가져오셔가지고 지금 4G 지금 떠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매장콜로 잡혀있는 거고요 음악 기본 설정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차량은 어라운드 뷰 순정 어라운드 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적용됐고요 내비게이션은 기본 내비게이션을 또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설정해 놓쳤네 벌써 여기 방금 봐요 유튜브 유튜브 두나라면 안내를 하면서 유튜브 아니면 멜론이나 뮤직이나 보조배터리는 여기 안착이 되었습니다 배선은 저기서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완료되었고 순정 모니터 보조배터리 블랙박스 앰비언트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EMG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E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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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